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임현택 대한 의사협회장이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을 올려 인종차별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과 함께 커밍순이라는 글을 남겼다. 기사에는 학생들이 폭력과 무정부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유사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이다. 임 회장이 올린 게시물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는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3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임 회장은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